첫 번째 사건, 저희가 직접 제보받은 사건입니다. 지난 1월 새벽에 경주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제보자인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사건 당일에 이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에서 빨간 원 주목해서 보시면 오토바이 두 대가 운전하다가 멈추는 모습이 보이고요. 택시 한 대도 멈춥니다. 저 택시에서 피해자가 내립니다. 내린 사람이 피해자고요.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일단 뭔가 서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 오토바이를 근처에 세우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서 걸어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던 중에 저렇게 운전자 한 명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이랑 발로 머리를 마구 가격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무차별적인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서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피해자를 한참 지켜보더니 기절했는지 확인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피해자의 후드티랑 얼굴을 좀 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저렇게 오토바이 운전자 두 명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머리를 발로 차면 죽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진짜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런 정도로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피해자 가족의 일단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택시에 내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두 명과 언쟁이 있었는데 그 언쟁이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서로 이제 저 피해자가 아는 거예요. 중학교 후배, 1년 후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이였고 그리고 또 한 대 오토바이 타고 있었던 학생은 16살 미성년자로 피해자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떤 언쟁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얼굴,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경을 만들어놓고 가해자는 그냥 현장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마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도 불안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1월이니까 영화날씨니까 피해자가 저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한 10분 정도 방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 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폭행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친구들인데 가서 야, 나 사람 때렸어. 한번 가서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우르르 와서 피해자를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찍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폭행 가해자 일행 중에 한 명이 이 가해자하고 어떤 같은 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목격을 한 것처럼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저 피해자는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양 변호사님께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폭행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짚어보죠. 보여주시죠. 빨리 보여주세요. 맞고 또 맞았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CCTV 영상에서 본 폭행이 첫 폭행이 아니었고 여기에 앞서서 1차 폭행이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2차 폭행에 앞서서 피해자는 술집 밖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술집 밖에서 있었던 1차 폭행의 CCTV 영상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친구들과 모임 도중에 술집 밖으로 잠깐 혼자 나갔다가 한 무리와 언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행들이 친구들이 친구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니까 걱정이 돼서 밖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대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고 하고요. 친구들이 다툼을 말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두 명으로부터 각각 얼굴을 두 차례 맞았다는 겁니다.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집으로 보냈는데 이 피해자가 난 내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택시에서 200미터만 가서 내렸다고 하고요.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뒤에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양 변수사님, 그러니까 아까 CCTV 영상을 봤던 지금 이게 두 번째 2차 폭행이었던 거고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사달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 1차 폭행에 있었던 것과 2차 폭행 사이에 이게 계획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차 폭행의 가해자들하고 2차 폭행의 가해자들이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1차 폭행이 있고 2차 폭행 장소까지 200미터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를 오토바이가 공교로 따라와서 그럼 다시 폭행을 했다? 이거는 뭔가 애초에 이 폭행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추적해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피해자가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급실이 저렇게 맞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겁에 질려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쟤들이 우리 집 안다. 나 쫓아와서 죽이러 온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피해자는 가해왔던 1차 폭행의 가해자들 2차 폭행의 가해자들 다 알고 그들도 1차 폭행 가해자와 2차 폭행 가해자들을 아는 사이였던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두 번의 폭행이 있었는데 결국 1차 폭행의 가해자와 2차 폭행의 가해자들이 한 물이다. 한 통속이다. 라는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인 거예요.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차 폭행이 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똑같은 더 심한 폭행이 있었는데 가해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는 취지가 피해자 입장인데 문제는 경찰은 좀 다릅니다. 경찰의 입장은 1차 폭행은 일단 서로 시비가 붙었던 쌍방 폭행이고 그리고 2차 폭행이 또 일어난 건 정말 우연의 일치이지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글쎄요. 경찰의 저런 입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좀 일단 그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 짧은 시간 동안 하루에 2번이나 폭행을 당한 저 피해자의 일단 앞서 상태가 사진으로 나갔는데 교수님. 그렇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취재를 한 결과 지금 주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피해자 상태가 상당히 심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뼈 골절로 팔주 진단 그리고 손의 인대가 이렇게 끊어지고 또 콧뼈 골절 등 얼굴뼈가 부서졌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건장한 남성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폭력이 가해진 거면 아마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것만 하는데 아까 여러분 보실 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갖다가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해리성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어떤 사항이었는가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통째로 기억을 상실을 해서 1차 폭행 2차 폭행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오직 이 상황은 피해자에 있는 지인들의 얘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CCTV 이걸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1차 2차 이 두 번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일단 경찰은 피해자 측의 어떤 입장에 일단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지금 1차 폭행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쌍방폭행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했죠. 피해자 가족 측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오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심하게 맞아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해자 측의 진술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해자 측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만 판단한 것이 일단 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폭행도 상대방 쪽에서 먼저 넘어뜨렸다는 것이고 2차 폭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피해자 가족의 주장입니다만 아까 오토화에 내려서 머리를 계속 발로 찼던 가해자 같은 경우 일단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또 저런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고 폭행 가해자의 친척이 전화를 해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일절의 죄책감도 전혀 없고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우리가 보통 처벌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처벌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다닌다. 오히려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복을 당할 것 같다. 보복 범죄를 할 것 같다. 이런 의도가 내비치니 2차 가해를 가한 가해자 같은 경우도 엄벌에 쳐야 한다라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역시도 피해자가 그 순간 기억을 되살리지 못해서 이 가해자의 어떤 주장들이 사건 초반에 정말 많이 반영됐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 가해자 측의 입장에서도 뭔가 하실 말씀이 쓰시면 반론권 보장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시고요.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